홍어 무침 이렇게 주면은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다 이제 해먹을 때 이렇게 누구고 다 하는 거야 좀 삭힌 거야 이거는 홍어를 삭힌 거 홍어를 며칠 삭혔어 이걸 그래야 무침을 해 먹든지 초장에 찍어 먹든지 근데 우리는 야채 넣고 무치려고 이거 매실 넣고 초하고 재놔야 돼 그러면 아주 꼬들꼬들한 조합 막걸리로 잰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제일 낫더라 해보면 식초를 많이 재놔야 돼 이래가지고 얼마나 재나 이따가 무칠 때 이제 한 3시간 후에 빼도 돼 이거는 하루 잰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식초하고 매실은 이거는 야채 준비 다 되면 이제 무치도 돼 이제 무치도 돼 다 됐어 하나 이건 짝에다 가내야 돼 부서져 이것만 섞어 이 수저로 매실 매실을 많이 넣어줘야 돼 응 그래야 쫄긋쫄긋해 세 개 야채를 많이 안 넣거든 이것도 한 3시간 절여놔야 돼 아 3시간? 그래야 쫄긋쫄긋해 삭힌 거라 삭힌 거라 응 삭힌 거라 색깔이 좀 안 좋다 근데 아주 톡 속에 삭히지는 않아서 해외무침 해도 돼 응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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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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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응 여기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돼 응 2개 식초 아 거기다가 이거 식초가 많이 들어가 응 이거 응 식초 야채 청양고추도 들어가고 미나리 쪽파 양파 청양고추 고추는 고추 고추장을 넣으면 고추가루로 묻혀요 고추장을 넣으면 고추가루로 묻혀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하더라고요 아까 넣은 거 하나 2개만 넣고 이제 묻히면 돼요 이렇게 숨이 다 죽는구나 아 홍고추 한번 간 좀 보고 소금 좀 넣어야 돼 싱겁구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 고춧가리만 넣을까 고추장이 안 들어가니까 음 맛있는 냄새 나네 내가 한번 넣어줘볼게 먹어볼래 거의 모자란가 음 맛있어 맛있는데 오빠 내가 홍어는 웬만히 삭혀서 냄새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아 맛있네 아무 냄새 안 나 이제 깨쳐야지 음 식초 들어간때는 참기름은 안 들어가 딱 됐네 됐지? 깨를 듬뿍 치네 깨를 듬뿍 쳐야 맛있어 이러면 맛있어 맛있는데 식초가 더 들어가야 되나 아니야 안 들어가도 돼 너무 시어도 안 좋아 됐는데 됐어 새콤달콤함이 좀 있어 맛있다 소금도 알맞게 들어와 응 아주 맛있어 잘 됐네 나는 간어 나 여튼 잘 맞춰 하하하 한번 넣으면 딱 맞아 하하하 어디서고 맛있네 이게 홍어가 응 서해바다 참흥올에 부쳐놓으니까 맛있네 뭐 이거 비싸서 홍어가 비싸지 이제 요즘 많이 먹거든 추석때 응 그럴 땐 비싸 바빠다 여기 안녕 그럼 날씨와 함께 너랑 자 다 자 semana